강남구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역산로 창업가거리 일대에서 창업가거리 축제를 진행 중입니다. 강남구와 아산 나눔재단, 포스코그룹,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개막식에는 지원기관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역산로 창업가거리 조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창업가거리에 모이신 창업 스타트업들, 투자업체들, 정부 업체들, 민간 기업이 하나가 돼서 우리 창업가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오지 않은 것이 행사기간 투자유지 피칭대회와 AI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창업가거리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 확장 이전하면 다양한 기업과 투자기관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너와 내가 한 맘으로 I know 우리 이 날씨를 거쳐 전보다 훨씬 강해져 먼 훗날 오늘 떠올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막 제공자 감사합니다.